최근 북한에 성경책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 처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들이 밝힌 북한의 기독교 밖의 실태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7년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 100명 중 4명이 북한에서 성경책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통해 북한 내부로 성경책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 같은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 탈북자 5.1%가 북한에서 비밀스럽게 종교활동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혀 예배를 드리는 북한 성도들이 적게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9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종교활동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탈북자가 북한 사회에서 가장 악명높은 구금시설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다고 말했습니다. 12년도에 북한의 헌법이 개정되었을 때 수정된 내용에도 여전히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저희한테 증언해주신 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12년도, 13년도 이후에도 여전히 종교자유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내 종교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2017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07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12,476명을 일일이 조사했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여러 명의 동일한 증언이 있는 정보만을 포함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백서엔 기독교 박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중국에서 신앙을 갖게 된 한 탈북자가 2014년경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는데 정치범으로 분류돼 고문을 받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센터는 이 밖에도 1,300여 건의 구체적인 종교 박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센터는 극심한 박해에도 북한 내 기독교 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히 박해 피해자를 도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